최근 3집 앨범 작업의 절반을 완성했다는 두아리파 인터뷰를 통해 형태가 잡혀가기 시작했다며 많은 기대가 되는 트랙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아리파가 최근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지난 26일 두아리파는 전설적인 밴드 롤링스톤스의 보컬 믹재거와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 달콤한 한주라는 내용을 덧붙이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믹재거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모니터 스피커, 릴 테이프, 헤드폰 등 녹음에 사용되는 음악 장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어디인지 두 사람의 만남이 왜 성사되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녹음 스튜디오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 팬들은 두 사람의 정식 콜라보레이션을 조심스레 추측하는 중입니다. 믹재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로그맛계 전설적인 인물로 밴드뮤직 역사상 최고의 프론트맨 중 하나이자 록스타의 표본을 보여주는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두 사람의 콜라보가 사실이라면 두아리파는 엘튼존에 이어 또 한 명의 전설과 함께 협업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 2020년 2집, 퓨처 노스텔지아의 대성공 이후 직접 운영 중인 팟캐스트와 피처링 활동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두아리파. 얼마 전 알바니아 독립 110주년을 앞두고 알바니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시민권을 얻기도 했는데요. 두아리파는 영국 태생이지만 부모님이 모두 코소부 출신 알바니아인이고 두아 역시 알바니아계 영국인, 리파 가족은 모두 알바니아 혈통을 지니고 있죠. 또 두아리파의 두아는 알바니아 언어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두아리파가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기에 알바니아 당국은 두아리파가 국가 홍보 차원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정식 시민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엘튼존에 이어 믹재거까지 영국의 전설들과 함께 한 단계 더 성장 중인 두아리파. 3집 앨범 소식 역시 솔솔 들려오는 가운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많은 기대가 되는 앞으로의 행보입니다.